한정도가 마이너스 3 한정도가 마이너스 3 나둡니다 저건 42% 끝났나요? 오케이 어디 보자 비잔티나 먹을 수 있나요? 공성하고 보자 출발하고 있죠? 명나라로? 야 근데 여기 아프리카를 먼저 가지 아프리카를 먼저 친건데 그래서 뭐라고 명나라 가는 분위기인데 아프리카는 잘 안 내려와 귀찮아 내가 먹어야 돼 4,800원 1717년 프랑스 왕실로부터 아메리카 대륙에 미시시피 강 유역의 식민지에 대한 독점권을 받아 미시시피 회사가 설립되었다 1719년 프랑스 정부는 15억 리뷰를 이 회사에 빌렸는데 이 회사는 본래 목적인 식민지 사업보다는 금융기관의 성격이 짙었고 이 회사의 주가는 연일 폭등하였다 가자! 1720년 고평가된 주식의 상승이 끝나고 가락세로 전환되는 것을 일반 대중이 알게 되었을 땐 모두 패닉이 빠졌고 패닉쉘이라고 하는데 회사는 결국 파사나였다 결국 주언노우는 프랑스에서 돈 맞출 수 밖에 없었다 한강으로 갔네요 4,000원 가자 했는데 한강으로 갔어 뭐든지 올라가면 좀 폭락할 위험이 그치? 내나 지금이나 죽은 사람이 많죠 중상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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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적 끝 예스 술 술 배급 줄어드는 거래 수혜즈가 좀 도움이 안되네 나쁜 이벤트만 뜨고 업적 어쨌든 하나 달성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이 정도 궁금한 것은 나폴레옹이 신놈을 변신했을 때도 깨지나요? 모르겠네 한번 해봐야겠네 지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etter than 나폴레옹 나폴레옹은 넘어선지 한참 됐어 나폴레옹 따위를 넘어선지는 뭐 아득히 넘어섰죠 네 나폴레옹 자식을 넘어선지는AwC 어! 나한테 다가오는데 다가와 다가와 다가와바 베이베 어우 또 터졌네 outline 볼트 Showing 겜 속에서 남아 방구석 나폴레옹이 되어가는거지 아우 되게 못다네 35% 역병 137 아 그럼 이제 이거 중상주의 못받고 뭐 받아야 되나 정통성 인플레이션 감소 그런거 해야겠네 교황님이 인플레이션을 감소시켜주고 너무 좋다 아 35% 갓교황님 네 빈이랑 베들린 모스크바 먹는거 맞아요 근데 지금 모스크바는 먹었어요 근데 빈 베들린이 신놈지역이라 합병됐을때 나라가 변경해도 될 수 있으면 깨는거고 아 224 아 묘하다 애매한데 아 224 갑시다 그냥 224 아 묘한 능력치가 애매한 능력치가 걸렸네 아 42% 아 42% 돌아가겠네 폭격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우리가 신수를 뺏을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없거든 유럽에 헝가리 밖에 아 아 i 아 52%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으 이번엔 명을 어떻게 먹어야 되지? 요새는 먹어야 되고? 수도도 또 먹어야 되고 65점에다가 여기 요새 먹어야 되고 70점 74, 28 4번 행정은 이제 여유가 생겼다 좀 쌓인다 좀 쌓이죠? 이거 코어 바꾸도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행포 올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화이트빛살 먼저 빼자 계속 잘하고 있어 여기 다 했어 다 했고요 얘가 문제야 멕시코가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멕시코를 왜 싫어하는지 알겠어 멕시코만 잘 아 코코메스도 이참에 그냥 팁시다 여기는 포르투갈한테 주면 돼요 카톨릭 지역이라 괜찮습니다 어 뭐야 얘가 터진다고 어 중간에 경유할 데가 없는데 공물관 세법 공물관 세법 끝났나? 어 이제 끝났네 못 주네 어차피 못 주네 어차피 오케이 한번에 받기 시작했고요 제누와도 제누와도 하나는 스페인 하나는 커먼 월스 제누와도 제누와도 헝가리어택하면 헝가리어택하면 뭐야 이거 출우나요? 출우나요? 해결관 여기여간 없네 헝가리 어 얘네들 멀리 안가는데 이거 왜 헤매 얘들 옮기면 헝가리 근데 내가 여기를 코어 박히나? 박은 다음에 편입을 해야되는데? 박히나는 모르겠다 아니면 여기서부터 올라가야 되나? 비전팀 부터? 여기 해안가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나? 편입시키고 뺄 거예요 헝가리한테 다 먹여도 되는데 5원이 되는 거지만 코어 박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야 지금 천쯤에 40년이라 꺼질래? 고기 전쟁계종 자 뭐나마나? 힌두순이순니순이 시크 불교 너무 안가서 내가 전쟁을 걸었다 개몽주의 행포, 외포 군포 코어가 우리가 먹히나? 어! 박힌다 끝 여기 이제 제국이니까 딱 이렇게 박으면 되죠 타푸님 후원 5천원 감사합니다 타푸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타푸님 아까 오셨구나 후원 감사합니다 군작은 감사해요 타푸님이 지금 보스가 됐다 타푸님을 따라잡아야된다 여러분 타푸님의 피가 지금 이렇게 보이죠 타푸님이 몬스터가 됐어요 53 타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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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00% 못 잡았니? 청두 빠밤 빠밤 트랩에서 뺏겼어요? 아니 이런 수치가 있나 됐네요 아 라보사도 들어왔죠 이참에 복역스 라보사가 센가보다 요새가 도착했고 락이 걸리면 여기 잡고 아 복잡해 코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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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튕겨냈고 49% 잡았고 컬친 컬친 한 번에 먹을 수 있나요? 오예 끝 600포인트나 있어 야 이게 다르잖아 이거 봐 일자리랑 4인데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그쵸? 대박이야 그쵸? 아이씨 그나마 사람같은 애가 들어와가지고 육은 아니더라도 저정도면 그래도 나라 굴러가지 아 일자리 너무 힘들었다 우리가 제일 한창 달릴 때 일자리였어 게로 와 거의같은 아 근데 이보다는 좋은게 나오지 않을까요? 갈면? 어떻게 생각해요? 왕이 지금 앞으로 한 3, 40년 한다 하면 1780년이고 중요할 때거든 또 후반이 한번 갈아볼까? 설마 2 이상이 나오겠지 이거 뭐 포커스 해봤자 뭐 10인데 갈자 여러분 기도 기도 메타 갑시다 제발 제발 666666666666666666666 아 코코모스 무장한 평화했어 포토카 멕시코 왜이러냐 애들 포토카한테 줄거야 어차피 육융융융융융융위 육융융융융융융 육융융융융융 원해요 육 육 갑시다 육 육 갑시다 자, 얘는 나가겠죠? 하나정도 해방하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150점이라.. 아멘. 예, 아멘 아멘. 제발. 원해요. 나 원해요. 육.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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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4원을 얻었습니다. 원해요, 육. 제발. 마지막에 좀 시원시원하게 한번 해보자. 포르투갈 멕시코도 얼마 있냐? 187원. 채무가 1,000원이야. 아, 너 뭐하냐? 너 이거 횡령하는 거 아니야? 이상해, 얘들. 횡령하는 거 같아. 넌 까먹는 거 아니야? 멕시코? 코어 여기 하나 남았고, 개척하는 거 남았고. 개정도 잘하고 있고요. 실루온. 예스. 두 개. 하나 개죠. 하나 코딩. 너무 느린데? 내가 생각하는 거 보다. 과학장. 과학장 없어요, 지금? 아, 없네. 합상해야 되겠다. 뭐야, 아직 안 됐어? 이럴 리가 없는데? 병력도 없고? 이런 포르투갈 멕시코도 안 돼. 빙글빙글. 빙글빙글. 빙글빙글빙글빙글뚝. 탑,톱. 빙글빙글빙글빙. 먹어라... 근데 왜 어제 실루온이 없었지? 오늘은 실루온이 생겼어? 어디 뭐 잘못한 거 있나? 텍사스 리더 스네이크 텍사스 오스틴 스티븐 오스틴이 텍사스인데 WWW ㅋㅋㅋ 스티 Philipp 폐양카라 박을 텐데 스티스티 모르겠다 미듬..왜왜왜왜왜 미듬의 소리 왜..왜왜왜왜왜 왜왜왜왜왜왜 아 birg기 17루 가져갔어? 와이씨 말도 안 돼 맞지 fast ometimes 뺏어 와야 겠다 또 뺏어오면 되죠 뭐 까 광고 빨리 좀 먹지 너무 초토화를 시킨다 조금 이따가 행정 10테크 행정 10테크 찍고 명나라 먹어야 되겠는데 거의 다 끝났는데 10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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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아프리카가 더 먼저죠? 아프리카를 먹어야 되는데 음... 섬 먹어야 되고 섬 먹어야 되고 현가 먹어야 되고 요새를 먹어야 되고 무타파가 여기에 독립 보장하고 있었지 몸바스 다 독립 보장하고 있었지 독립 보장 깨고 동맹은 깨지 말고 남는 점수가 이렇게 먹으면 87 90 93 99.6 99.6 그렇게 먹어야 돼요 아닌가요? 이쪽이 먼저 끝나나요? 헝가리 강북한 헝가리가 먼저 끝났네 개종강요 개종강요 안될걸 땅이 커가지고 개종강요가 없는데 개종강요가 없어 아 이거 왜이렇게 못해? 폭격까지 해줬는데도 못하네 짜증난다 아 진수 어 위신 평판 5천명? 돌격하면 안되나? 5만명인데 10배인데 빠바바바바바 오케이 이렇게 먹어야지 빨리 언제 저걸 따고 있어요 코어박아야 되는데 비잔티움 아씨 뭐에요? 오케이 오케이 라오사 끝 촉수네 19.6 빼고 먹어야 되겠네 19.6 빼고 먹어야 되겠어 19.6 빼고 먹어야 되겠어 19.6 빼고 먹기 네 좋아 이렇게 먹으면 딱 좋아 business 여기 됐고 명부터 끝내야 될 것같 Left 근데 아프리카는 여유가 있으니까요. 여유가 더 있는데. 아우, 실렉스. 신수 어떻게 뺏어오지? 다시 윗선을 높여서 뺏어오자. 짱군 하나 더. 자, 타프님. 나 믿고 쓰는 타프 장군. 예쌰, 6x6 공성 4 타프님은 잘 걸리더라. 믿고 씁니다. 제가 항상. 예쌰, 발란군. 이기는 놈이랑 나랑. 싸우자. 오, 렉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